오늘이 11월 19일, 소위 말하자면 만취입니다. 가을의 끝인데, 노란 은행에 비 떨어져서 바람에 끙 흘러가니까 그 모습이 정말 아름다워요. 이렇게 떨어진 낙엽을 주워보니까 세월이더라. 낙엽을 주워야 세월이야. 여러분의 인생도 오늘 이 시간 흘러갑니다. 그래서 오늘 좋은 시간을 만들어 주신 우리 문성은 의장님에게 다시 한 번 격려 박수 주시고요. 우리 여섯가락 동호회는 인생을 즐겁게 살자, 또 즐겁게 살아가자는 그런 설력을 내고 우리 기타 연주를 하시는 우리 두 신사분 다시 한 번 격려 박수 주십시오. 그래서 차라리 꿈이라면 깨짐한 뜻을. 그래서 은희씨 노래 한 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준비하시고 은희씨 노래 꿈이랍니다. 자, 은희씨 노래 들어봅니다. 차라리 꿈이라면. 자, 은희씨 노래 한 번 격려chen. 제 아름다운 사랑에 내 아름다운 나름대로 쉰 내 사랑에 갈래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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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